코쿠오카 관구기상대가 27일 월요일 기상청 기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화산폭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소산의 산채 팽창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화산학자들은 12월 27일에 일본 규슈 아소산의 산채 팽창과 화산성 지진 그리고 화산 성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발한 분기의 화산 마그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아소산 연구감시 담당자는 방사온도계로 화형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화형의 온도 색이 850도에서 900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형은 결국 연기에 반사된 화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에서 12월 19일에 133번의 화산폭발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규슈의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12월 24일에는 스와노세지마가 168번의 화산폭발을 또 하였습니다. 규슈의 이러한 화산폭발과 징후들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최근 일본 도카라엘도와 도쿄 인근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의 해저화산의 대폭발 징후 때문이고 신발 지진이 연속 발생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남태평양에서는 최근 바노야토 통과 피지에서 강한 신발 지진과 함께 12월 20일에는 남태평양 훈가통과 훈가하파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오늘까지 폭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지진학자분들 역시도 미국 해저화산 폭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하와이의 나레후항에서 동남동쪽 약 42km 지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해저화산의 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미국 지진학자과 화산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나레후 지역은 2021년 10월 10일에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 12초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